와예 맛이 없습니꼬 아니다 내가 뭐 금식기도 하는걸 깜빡했네 아버지 절단이지 너희 시끄러워! 교회로 바꿨엄마 식사중에 죄송한데 지 오늘 빨리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 벗겨라 가 빨리 가 와 다 먹고 좀 놀다가제 아 오늘 아버지 출장 댕겨오는 날이라서예 아 맞나 출장 어디로 다녀오셨는데 구라파에 있는 불란서하고 소독 댕겨오십니다 아 찌기네 뭐 아버지가 뭐 사업을 먹을수록 크게 하신 아버지 그래 아버지 뭐하시노 건달인데예 아 내일 모레 친구 하와이 보낸다 캐가 오십니더 혹시 들어가 보겠십니더 그래야만 조심히 들어가래잉 탄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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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게예 탄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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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참 금식기도 끝나고 실컷 돼있소 탄델 탄델 자체륍 탄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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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휘야 예 갖다 버릴게 돌아보니 애비 말 잘 들으라 뭐 가만 보이게네 봉송이 자 생긴 것도 뭐 귀염상이고 요들마들 같지 않게 뭐 싹싹하고 어른들한테 자라고 잡채를 못해가 그러지 뭐 저만한 애 없다 네 봉송이랑 결혼해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스가 막 애비 말 들어 쟤는 봉송이랑 결혼하기 싫습니더 쟤는 얘 봉송이보다 훨씬 이쁜하고 결혼할깁니더 죽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봉송이하고 결혼하는 일은 없을깁니더 닌 하게 돼 있어 여기 있는 사람 다 안다 아 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au 아 괜찮아 아 아 아